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The Magic, 론다 번지음, 살림비즈 출판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책 시크릿의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한 책이죠 여러분 시크릿의 주제는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시크릿, 그 책의 가장 중점적인 주제는 Feeling Good, 기분 좋은 것을 느끼는 거죠 사이토이토리 씨의 표현대로라면 진동 주파수를 높이는 것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고 조 디스펜저 박사님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해서 또 여러분 잘 파악하실 수 있듯이 인간은 살아있는 전자석과 같은 존재임으로 여러분 토로스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자석, 전기에 연결하면 이렇게 쇳가루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 토로스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동 주파수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쇳가루가 전자석에 많이 달라붙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같은 성질을 지닌 것들이 끌려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런 원리로 더 시크릿이라는 책도 이해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건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28가지 28일간의 실천법에 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마법을 믿나요 마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마법을 발견하지 못한다 삶을 놀라움과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라 삶은 마법 같았고 신났으며 작은 일에도 흥분해서 온몸이 떨렸다 풀밭에 내린 서리를 보고 넋이 나간 듯 매우고대고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가는 나비도 땅 위를 뒹구는 낯선 모양의 잎사귀도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가 빠지면 그날 밤에 이빨 요정이 당신을 찾아올 거라며 가슴 벅찬 흥분을 느꼈을 것이다 마법의 크리스마스 밤이 다가오면 며칠 남았는지 손꼽아 세고는 했다 산타클로스가 어떻게 하룻밤 안에 전세계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몰랐지만 산타클로스는 실망시키지 않고 당신을 찾아왔다 순록이 날아다니고 정원에는 요정이 살며 애완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장난감은 살아있고 하늘의 별도 만질 수 있었다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고 상상력은 끝이 없었고 삶은 마법과 같다고 믿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많은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다 날마다 더 많은 흥분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어떤 것도 마법을 기다리는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각가지 책임과 문제점들 난관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환멸을 느끼게 됐고 어린 시절에 믿었던 마법은 희미해지다 사라져버렸다 이 때문에 어른이 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들과 어울리면 우리가 한때 지녔던 그런 느낌을 비록 한순간이나마 다시 느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난 이 책에서 당신이 한때 믿었던 마법이야말로 진실이며 환멸 섞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어른의 시각이 거짓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삶의 마법은 실제로 존재한다 당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법도 실제로 존재한다 사실 삶이란 당신이 어린 시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경이로우며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 숨막힐 듯 놀랍고 경혜심과 흥분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이런 감각과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인문철학 매거진 타오마제인 그리스어로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라고 하죠 정말 삶의 이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런 감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멋질 것 같죠 마법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르면 삶에 있는 마법을 믿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것이다 책춘함하고 함께 이제 또 라이프체인저 고충을 했던 이프롬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그때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옛날에는 이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소리처럼 들리던 것이 내 삶에 현실로 이렇게 나타나는 빈도수가 자꾸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물론 모든 삶이 이렇게 매직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냥 이런 것들을 칼룡의 표현으로는 동시성의 어떤 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동시성들의 발현 정도가 그 빈도수가 조금 더 조금 더 많아지고 좀 더 그 동시성의 어떤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은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술록이 날아다니는 것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늘 눈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던 것이 마침내 나타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는지 그 과정은 결코 알 수 없다 리얼리티 트랜스형행에서도 그 과정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내가 누구냐는 거죠 책춘함이 끊임없이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가짜나, 에고, 미운 우리 새끼, 애벌레가 있고 이게 그렇게 상징이 되는 거죠 애벌레가 잘못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자 근데 그것이 아닌 반대편에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본연의 모습인 셀프, 백조, 나비 이 본연의 참나 참나가 정말 추구해가는 그 이루어져야 될 우리 삶의 소명, 사명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정말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100억 부자가 됐는데 100억 부자가 된 후에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나빠지거나 내 영혼이 그게 좀 뭐라고 할까요? 타락한다고 해야 될까? 이거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멘탈이 좀 멘붕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그 100억 부자라는 게 내가 바라던 100억 부자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사는 건 이게 혼화위에서 얘기하는 수동적 명상 적극적 명상 이런 걸 또 나누긴 하던데요 이런 감각들을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마이클 싱어에 될 일은 된다 이런 책들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인데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모든 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는지 그 과정은 결코 알 수 없다 마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야말로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점이다 라이프체인저 코칭 책춘함 상영 과정에서 라이프체인저 코칭 철학 여섯 번째 삶은 동시성의 게임이다 그렇고 책춘함이 항상 방송 끝에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자 이 영역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다시 마법을 경험할 준비가 됐는가 어린 시절 그랬듯이 날마다 가슴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가득 채울 준비가 됐는가 이제 마법을 시작할 준비를 하자 삶을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신성한 글 속에 숨겨두었던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모험은 시작됐다 커다란 의문이 밝혀지다 다음 글은 마태복음에 실린 구절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리둥절해하고 혼란스러워 했으며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마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것 같아서 부당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 구절에는 풀어야 할 수습객기와 밝혀야 할 의문점이 들어 있다 이를 깨달으면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열린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그 안에 감춰진 한 단어에 있다 바로 감사라는 단어다 무릇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뜻이 아리송했던 구절은 숨겨진 단어가 드러나면서 뜻이 명확해진다 이 구절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이것은 사실이다 시간을 내어 감사하지 않으면 넉넉하게 받지 못할 것이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이뤄지는 마음의 약속이 이 구절 속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넉넉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얻을 수 있는 약속은 코란에도 똑같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신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던 것을 떠올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이 줄 것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가혹한 벌을 내릴 것이다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성경과 코란의 구절은 당신과 당신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절은 과학과 우주의 근본 법칙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편적 법칙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보편적 법칙에도 작용한다 원자의 구성에서부터 행성운동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지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긴다고 말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에 모든 물질 대상의 실체와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삶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작용한다 생각과 느낌도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기분을 느끼든 그 생각과 느낌이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온다 내 직업이 싫어 돈이 많지 않아 완벽한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어 청구서를 받았는데 지불할 돈이 없어 뭔가 잘못된 일에 빠진 것 같아 그 사람은 날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아이가 문제거리야 내 삶이 엉망이야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일들이 더욱 당신에게로 다가온다 하지만 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많은 힘이 돼 정말 멋진 휴가를 보냈어 오늘은 기분이 정말 좋아 어느 때보다 세금을 많이 환급받았어 아들과 멋진 주말 캠핑을 다녀왔어 등과 같이 고마운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 깊이 감사하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당신 삶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말한다 이는 마치 자석이 금속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석이 되어 더 많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이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으로 이 내용을 잘 설명해준 책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죠 같이 또 링크 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똑같은 법칙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대한 과학자 아이장 뉴턴경이 발견한 우주의 원리도 포함되어 있다 뉴턴의 과학적 발견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운동법칙이 들어 있으며 이 법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감사의 개념을 뉴턴의 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감사하는 모든 작용에는 언제나 돌려받는 반작용이 따른다 또한 언제나 감사를 한 것과 똑같은 크기로 돌려받는다 이는 곧 감사하는 마음의 작용이 돌려받는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또한 더욱 진심으로 더욱 마음 깊이 감사할수록 다시 말해서 더 큰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황금빛 실이다 수천 년 전 인류 최초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진 힘을 설교하고 이를 실천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 내용은 그 후 오랜 세월을 거쳐 여러 대륙으로 퍼지고 문화와 문명 속에 스며들어 다음 세대의 문명과 문화로 이어졌다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시크교, 힌두교 등 주요 종교의 중심에는 모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무한마드는 당신이 받은 많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 많은 것을 지속시키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했다 부타는 우리가 가진 대의명분이 오로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자는 현재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면 세상 전부가 당신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슈나는 무엇이 주어지든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당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에 대해 세상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는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원주민에서부터 아프리카 마사이족과 줄루족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인디언인 나바오족과 쇼니족, 체러키족에서부터 타이티삼사랑과 이누이트족, 마오리족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가 가진 각각의 전통 가장 깊은 곳에는 감사하는 마음의 실천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침 햇살과 당신의 삶과 생명력에 감사하라 당신이 먹는 음식과 살아가고 있는 기쁨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역사 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고 뛰어난 업적을 이룩해 위대한 인물에 반열에 오른 유명인이 많다 간디, 마더 테레사, 마턴 루터, 킹 쥬니어, 달라이라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플라턴, 셰익스피어, 이솝, 블레이크, 디킨스, 프로스트, 데카르트, 링컨, 융, 뉴턴 아인슈타인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사람이 있다 알베르타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발견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지만 그의 기념비적 업적에 대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감사하는 대답만 했을 뿐이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백 번 이상씩 다른 사람이 해놓은 작업에 대해 감사했다 아인슈타인이 삶의 신비로움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밝혀낸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가 역사상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한 것이 놀랍지 않은가 그는 날마다 감사했고 그 보답으로 많은 것을 돌려받은 것이다 아이장 뉴턴은 어떻게 그런 과학적 발견을 해냈느냐는 질문에 거인의 업적을 딛고 산 덕분이라고 답했다 현대 인류와 과학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아이장 뉴턴이 자기보다 앞서서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했던 과학자, 철학자, 발명가, 발견자, 예언가들은 그에 따른 결과물을 거뒀으며 그들 대부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진임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힘을 지니는지 알지 못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삶에 어떤 마법을 불러오는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발견 내 삶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삶의 일부로 삼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다 6년 전 누군가 내게 당신은 감사하는 법을 아느냐고 물었다면 네 그럼요 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선물을 받거나 누군가 날 위해 문을 열어주거나 내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는 걸요 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전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감사한다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다 가끔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삶은 무척 힘겨웠다 나는 빚을 지고 있었고 빚은 매달 조금씩 늘어나기만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늘어나는 빚과 각가지 의무를 간신히 해결해라 했으는 동안 삶의 밑바닥에는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깔려 있었다 인간관계는 그럭저럭 괜찮은 수준과 최악의 상황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하다고 할 만한 상태였는데도 하루가 끝날 때면 온몸이 파김치가 되는 기분이었고 계절마다 어김없이 감기에 걸렸으며 틈만 나면 전에 아팠던 것이 다시 도지고는 했다 친구들과 놀러 다니거나 휴가를 가는 등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현실이 나를 덮치곤 했다 나는 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생존하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 간신히 생존했고 월급봉투를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날까지 생존하기 위해 살았다 삶의 문제 한 가지를 해결하고 뒤돌아서면 더 많은 문제가 몰려오곤 했다 하지만 그때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고 이 변화는 그 후에도 지속됐다 나는 삶의 비밀을 발견했고 그러한 발견이 가져온 변화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후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점점 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 삶의 정말로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동주파수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Feeling 끝인데 그 가장 Feeling 끝이 여러분 사랑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서 처음으로 빚이 없어졌다 또한 그 이후로는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내 수중에 있었다 인간관계, 일, 건강 문제가 모두 사라졌다 날마다 장애에 부딪히는 대신 계속 좋은 일이 나의 하루를 가득 채워갔다 극적으로 튼튼해지고 에너지가 넘쳐서 20대 시절보다도 건강이 더 좋아졌다 더욱 의미 깊은 인간관계를 갖게 됐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되는 동안 지금까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고 이제껏 살면서 맛보지 못한 최고의 행복을 느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 전체가 마법에 걸린 듯 바뀌었다 마법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돈, 건강, 행복, 경력, 가정, 인간관계 등 삶의 주된 영역을 한번 돌아보기만 해도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실제로 얼마만큼 활용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삶의 영역에서 풍요롭고 멋지게 살고 있는 부분은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을 활용해서 마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빈약하고 멋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단순한 사실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없다 마법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이다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나은 건강, 더 좋은 인간관계,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돈 직장이나 사업에서 더 많은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끊겨버린다 받기 위해선 주어야 한다 그것이 법칙이다 감사는 고마운 마음을 주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마법이 끊어지고 삶에서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과도 단절된다 감사하지 않는 태도 중에서 핵심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서 받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삶에서 누리는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면서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면서 무엇인가를 받아간다면 이는 본의 아니게 우리 스스로에게서 받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같은 것을 끌어당김으로 우리가 뭔가를 당연히 여기면서 받아간다면 그 결과 누군가가 우리 것을 당연하게 가져갈 것이다 잊지 말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분명 당신은 살아가면서 여러 번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마법을 알고 현재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이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 마법 공식 지식은 귀한 보물이다 하지만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실천해야 한다 고대 신화와 전설을 보면 마법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문을 먼저 말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법을 일으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먼저 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당신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삶에서 마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의식적으로 하면서 다른 말보다 훨씬 가슴 깊이 느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이 꿈꾸는 삶으로 건너가는 달이다 마법 공식 1.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말하라 2. 감사합니다라는 주문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떠올리고 자주 말할수록 사람은 더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낀다 3. 의식적으로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느낄수록 더 많이 받는다 4. 사이또이 또리의 1% 부자의 법칙에 천혜의 법칙 정말 고마운 세상이야 참 감사합니다 이 단어들 천 번씩 반복하라고 나오죠 감사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궁극적 목적은 의식적으로 고마움을 가슴 깊이 최대한 느끼는 데 있다 가슴 깊이 느낌으로서 생기는 힘이야말로 삶의 마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뉴턴의 법칙은 1대1로 상응한다 준 만큼 똑같이 돌려받는다 요컨대 감사하다는 느낌이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결과도 점점 커져서 그 느낌과 똑같은 정도가 되는 것이다 가슴 깊이 느낄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삶은 더욱 빨리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데는 별다른 연습도 필요 없고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 방식으로 삼는 것이 아주 쉽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한 마법 같은 결과를 당신 스스로 확인할 때 두 번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실천하면 삶은 조금 바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열심히 실천하면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제1일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본다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씩 세워보기 시작하자 나의 삶 전체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당신이 어떤 축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헤아려보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감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때 바로 이렇게 축복을 세워보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는 일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삶 전체가 마법과도 같이 좋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당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훨씬 커 보일 것이다 아무리 적은 아마 당신이 가진 돈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 마법과도 같은 그 돈이 많아 보일 것이다 비록 불완전하다 해도 누군가의 관계를 감사하게 여긴다면 기적처럼 그 관계가 훨씬 좋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비록 꿈꾸던 직업은 아닐지라도 당신이 가진 직업에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되고 당신의 일을 도와줄 온갖 기회들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세지 않는다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을 하나씩 세는 덫에 걸릴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것을 세게 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을 때 교통상황, 줄서기, 시간치체, 정부, 부족한 돈 날씨 등에 불평하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세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하나씩 세다 보면 점점 늘어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셀 때마다 우리에게 오고 있던 축복이 하나씩 취소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세는 일과 부정적인 일을 세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해봤다 그 결과 누리고 있는 축복을 세워보는 일이야말로 삶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당신이 처해 있는 어려움에 가지수를 세느라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놓치기보다는 당신이 누리는 축복의 이름을 붙이느라 세던 수를 잇는 것이 더 좋다 아침에 가장 먼저 또는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라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고 특별한 책이나 일지를 이용해서 작성해도 된다 그런 다음 당신이 감사해야 할 것 전부를 적은 목록을 한 장소에 보관해둔다 오늘 당신은 삶에서 감사해야 할 열 가지 축복을 간단한 목록으로 작성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감사할 때 왜 고마운지 이유를 생각했다 특정 일, 사람, 상황에 대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은 당신이 얼마나 그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당신이 적어놓은 항목마다 왜 그 일이 감사한지 이유를 함께 적어라 목록을 작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나는 축복의 내용을 가로져 가졌으니 정말 축복받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나는 축복의 내용이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유 때문이다 나는 축복의 내용을 진심으로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유 때문이다 축복의 내용을 해준 당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유 때문이다 열 가지 축복 목록을 다 작성하고 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읽어보라 마음속으로든 큰 소리를 내든 상관없다 각 축복 내용을 읽고 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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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마법의 주문을 세 번씩 말하고 이 축복에 대해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라 감사하는 마음을 더 가슴 깊이 느끼도록 우주, 신, 성령에 감사해도 좋고 착한 마음이나 삶, 당신의 더 큰 자아 또는 당신이 끌리는 다른 관념을 향해 감사해도 좋다 누군가 또는 어떤 대상을 향해 감사할 때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낄 것이고 감사함을 깊이 느낄수록 감사하는 마음의 진심이 더 커질 것이며 더 많은 마법을 만들어낼 것이다 고대 문화나 토착 문화에서 태양 같은 상징물을 정해 이 상징물을 향해 감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좋은 것에 대한 보편적인 근원을 표현하기 위해 형체가 있는 상징물을 이용했을 뿐이며 그런 상징물에 마음을 모음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는 실천은 아주 단순하지만 당신의 삶을 바꾸는 데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남은 27일 동안에도 매일 10가지 이상 축복을 계속 목록에 덧붙이기를 바란다 감사한 일을 매일 10가지씩 찾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감사한 일에 대해 자꾸 생각할수록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것이다 당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라 당신은 매우 많은 것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우 많은 것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정말 매우 많다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이 있고 애완동물이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태양이 있고 마실물이 있으며 먹을 음식이 있고 숨쉴 공기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나무, 동물, 바다, 새, 꽃, 식물, 파란 하늘, 비, 별, 달 아름다운 우리 지구에 감사할 수 있다 당신의 감각에 감사할 수 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맛볼 수 있는 입이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으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피부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손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내어 당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을 감사할 수도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면역체계 살아 있도록 당신의 몸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신체기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컴퓨터 기술로도 똑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한 정신은 어떤가 당신이 감사할 축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영역으로 여러 가지 주제 목록을 소개한다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목록에는 당신이 원하는 주제를 언제 어떤 것이라도 덧붙일 수 있다 마법의 감사 주제 건강한 몸 일과 성공 돈 인간관계 열정 행복 사랑 삶 자연 지구 공기 물 태양 상품과 서비스 당신이 정한 주제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보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마음도 행복해질 것이다 기분이 좋아진 정도가 곧 얼마나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지고 삶은 더 빨리 변화될 것이다 정말로 순식간에 행복해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날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매일 쉬지 않고 세워본다면 그럴 때마다 매번 당신의 느낌에 점점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며 당신이 누리는 축복이 마법처럼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법의 메모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할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오늘 중으로 내일 해야 할 마법의 실천 내용을 읽어보았다 마법의 실천 제1번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본다 1. 아침에 우선 당신 삶에서 감사하게 여기는 축복 10가지를 목록으로 만든다 2. 각 축복마다 왜 감사하게 여기는지 이유를 적는다 3. 목록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3. 목록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으로 큰 소리를 내든 목록을 하나씩 읽어본다 각 축복 내용을 읽고 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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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마법의 주문을 세 번씩 말하고 이 축복에 대해 최대한 가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낀다 4. 이 마법의 실천 세 단계를 오늘부터 27일 동안 매일 아침 반복한다 5. 내일 행할 마법의 실천을 오늘 안으로 읽는다 여러분 당장 한번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 이 책을 알게 돼서 이런 내용을 알게 돼서 감사의 지혜를 알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시기 때문이죠